안녕하세요. 윤현입니다. 오늘은 조명을 새로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고독스에서 나온 ML602 바이컬러 모델입니다. 요즘 날씨도 덥고 큰 장비를 옮기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날씨가 되고 있는데요. 보통은 조명이나 이런 장비들을 이동할 때 보통 차에 넣고 옮기기 때문에 부피가 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꺼내가지고 차량 현장까지 옮기는 그 정도의 수고롬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근데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. 특히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지방으로 촬영을 갈 경우에 어지간하면 최소한의 장비로 KTX나 SRT 같은 차를 타고 어지간하면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. 그럴 때 사실 카메라나 삼각대 이런 것들은 가방 하나 메고 삼각대 가방 하나 메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다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보통 조명이에요. 최대한 짐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조명의 사이즈를 줄이는 겁니다. 보통 실내에서 촬영할 때 자연광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 그렇게 고강량의 조명은 필요하지가 않아요. 가성비로도 많이 나오는 그런 60W급 조명만 돼도 어두운 실내에서는 충분히 밝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강량의 조명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. 그럴 때 쓸 수 있는 조명이 또 고덕스에서 출시를 했다고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예전에 고덕스 제품들을 항상 리뷰할 때 좀 아쉽다고 했던 것들이 이 가방이 없다는 부분이었는데 고강량의 그런 고급 조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찬 가방을 준 것부터 일단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. 한번 제품을 열어보면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메인 본품이 있고 그리고 리플렉터가 있고 파워 조명 거치대 달아가지고 조명 강도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마운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파워 케이블 선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조명부터 보시면 조명이 굉장히 깔끔하고 작습니다. 진짜 제 주먹만 하죠 거의 진짜 작은 사이즈로 컴팩트하게 나온 그런 조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헨스 타입은 아니고 고덕스 마운트로 되어 있고 보헨스 마운트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어댑터를 이용해가지고 기존에 쓰던 그런 보헨스 마운트의 악세서리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.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온오프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색온도 조절 그리고 광량 조절 이렇게 심플한 버튼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럼 한번 조명을 켜보도록 할게요. 60W인데 굉장히 밝죠? 이 정도면은 실내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광량이기 때문에 멀리 갈 때 굳이 고광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전 개인적으로 진짜 그렇게 높은 와트수의 조명을 챙겨가는 편은 아니에요. 그리고 색온도도 6500K에서 2800K까지 이렇게 바이컬러로 색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. 리플렉터까지 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뒤쪽에 배치를 해서 이렇게 백라이트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앞쪽에 배치하게 되면은 메인라이트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저를 비추고 있는 조명도 제일 처음 샀던 그 고덕스의 60W짜리 조명을 주로 쓰고 있거든요. 자 그러면 고덕스의 이 ML602 바이컬러 모델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조명들이 대부분 색표현 능력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점점 우수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이 좋은 거는 사실 뭐 더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용 경험에 있어서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 장점은 크기와 무게였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를 이 조명 가방에 넣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카메라 가방인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카메라 가방에다가 뭐 이거 조명 넣고 뭐 리플렉터 쓸 거라면은 리플렉터 넣고 그리고 아직 공간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받아버리면 굳이 이 조명 가방을 챙기지 않아도 이렇게 가방 안에 넣을 수 있는 컴팩트한 사이즈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장점이었습니다. 자 다음 장점은 사실 이거는 조금 디테일한 장점이긴 한데 전원 공급하는 포트에서 빠지지 말라고 잠금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조명을 설치하고 하다 보면은 밑에 케이블 무게 때문에 이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 경우에 이렇게 꽉 조아서 하면은 케이블이 뽑히지가 않습니다. 뭐 이런 디테일은 굉장히 좋았어요. 자 다음 장점으로는 야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높다는 거였는데요. 물론 지금은 아쉽게도 이제 가오포트에서 악세서리 수량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웹사이트 페이지에 가면은 이 조명이랑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악세서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악세서리 중에서 F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V 배터리 그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악세서리도 있고 빛을 모아주는 리플렉터도 한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. 그런 악세서리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에도 조금 느껴졌던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는 마운트입니다. 이게 아무래도 사이즈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부엔스 마운트는 좀 크잖아요 아무래도.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덕스 마운트를 채용을 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조명 악세서리를 이제 부엔스 마운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악세서리를 활용하기 위해선 진짜 어댑터를 또 끼워줘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자 두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내장 배터리가 없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. 휴대성을 강조한 그런 조명인 만큼 그래도 내장 배터리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조건 점원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. 그런 아쉬움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배터리 팩이라든지 그런 악세서리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배터리가 없는 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아쉬웠던 게 USB-C 단자, USB-C 포트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추가 악세서리를 사는 거 대신 본인이 갖고 있는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원 공급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. 자 지금까지 고덕스에서 새로 출시한 ML602 조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이즈가 작다 보니 집에 설치를 해도 그렇게 부피가 차지하지 않고 또 보관을 할 때도 부피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조명을 처음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구매하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조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끝으로 가오포터에서 지금 이제 8월 한 달 동안 이 ML602 바이컬러 모델이랑 그 다음에 ML100W 짜리 모델도 지금 파격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60W, 100W 소형 조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8월 안에 구입을 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가오포터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